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장입니다. 제 오페에는 너무나 유명하신 우리 킹경필 머니티레이너 님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데 나올 줄 진짜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심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유명한 건 아니고 여기저기 알고리즘에서 자꾸 눈에 띄긴 합니다. 저도 봤는데요. 알고리즘에 무서워요. 알고리즘 저도 봤는데 정말 제일 유명한 게 골퍼 골퍼 633만원 이하 수입 이하는 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돈줄남 채널뿐만 아니라 김작가티비나 부일남티비나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경제 유튜버들이 저를 많이 가끔 게스트로 부르는데 제가 가서 골프 얘기 나올 때마다 633만원 이하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사실 좀 약간 변명을 하자면 사실 이제 골프라는 운동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심장님이 초대를 해 주셔서 왔는데 배운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저도. 근데 사실 열심히 안 했고 저랑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갖고 저는 안 한 지가 거의 한 5, 6년 이상 됐어요. 근데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더라고요. 돈이 들어가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회 초년생 분들이 코로나 때 또 골프를 한번 체험도 해보고 이걸 열심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딱 정해드리겠다고 해서 정해드린 숫자가 이제 633만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633만원이 안 되는데 정말 난 골프가 너무 좋다 막 정말 골프를 매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골프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소득을 높이는 거에 전 좀 전념을 다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33만원 이하 공치지마 이게 너무나 엄청난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그 분이 골프를 어느 정도 또 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것대로 어느 정도만 하나 못 칩니다. 그래서 골프를 또 혹시 알아요? 제가 또 재밌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나도 한번 그러면 골프 조금 해볼까 맨날 필드로 안 나가더라도 스크린 같은 거 재밌게 칠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오늘 간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치면서 더 많은 얘기를 계속 한번 알겠습니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이 이거 이건 브랜드다. 처음 본 브랜드에 아 이게 이 그림이 나 이 그림을 정말 오랜만에 이게 가죽의 모양을 띈 뭔가 이건데 이걸 이건 무슨 거겠죠? 이게 제가 그 골프를 그 등록을 해야 돼가지고 등록했는데 어디 누가 골프채를 통으로 판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 20년 전에 10만원 주고 산 거 같아요. 통으로? 풀 세트를 저 지금 너무 놀랬어요. 이 브랜드가 뭐죠? 이게 이름이 리더스 리더스라는 리더스 혹시 여러분 리더스라는 브랜드 아시는 분 댓글부터 갑니다. 리더스 그러면 만약에 저 옛날 장비로도 계속 잘 맞는 사람은 그냥 그걸 고집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이게 내가 잘 맞아 그러면 이걸 잘 맞는데 내가 다른 장비로 해서 내가 리스크를 테이크할 이유가 있을까? 제가 재밌는 실험 한번 갑자기 떠올랐다. 이걸로 한번 쳐보세요. 제가 갑자기 지금 이 클럽이 이걸로? 지금 7번인가요? 7번? 제가 제가 가진 클럽이랑 비교를 한번 제가 제가 쳐서 얼마나 차이 나나? 얼마나 차이 나나? 자 한번 볼게요. 네. 이 클럽 한 3번 3번 3번이요? 3번 쳐보세요. 평균치 내야 되니까 평균치? 네. 그래요. 자 지금 이게 몇 년도 된지는 모르지만 최소 20년 됐던 거 30년은 됐을 겁니다. 30년 30년 전 클럽 VS 뭐 그나마 최근 거 아 요거는 뒷땅이다. 아 그래서 평균 한 100? 100은 안됩니다. 100 살짝 넘어갔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7번이죠? 자 똑같은 7번 근데 뭐 제 것도 최신형은 아니에요 그냥 어 좋다 이래서 쓰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핑 겁니다. 핑 아 핑 핑 많이 봤는데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 많이 봤어요. 자 요걸로 치면 오 이건 좀 가볍다. 어 그래요? 이걸로 치면 얼마나 비거리 차이가 나는가 오 이게 좀 가벼워요. 이게 보니까 오 오 오 오 오 가네 우와 런 까지 해서 뭐 엄청 오 기술이 늘긴 늘었구나 늘었네. 거짓말은 아니군요 오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말은 아니네 그러네요 아 요건 들마세요 네 요건 좀 그래도 그래도 멀리 가네 오 힘을 좀 빼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거짓말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네 우리 핑 관계자 여러분 아 맞았으면 멀리 갔을 거 같아 이거 아 멀리 가네 확실히 조금 다르긴 하네요 장비가 역시 역시 장비가 중근시스에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길다 359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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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 낮게 갔어요 근데 잘 갔어요 그래도 뭐 가면 되지 네 아 나이스 샷 야 우리 또 필샘님 또 아이디가 필샘님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설마 여기서 오비가 안 나겠지 하 이게 넓을수록 나거든요 아 그래요? 하하하하하 오우 샷 그러네 넓을수록 위험하죠 아 그래도 어쨌든 대충 살았네 아이고 제가 지금 5번 아이언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네 이게 내가 쳐본 적이 있나 하여튼 그래도 이게 거리가 좀 남았으니까 30년대 클럽으로 오우 오우 많이 남았어요 거리가 그쵸 아 아 그 살짝 연습하실 때 힘 빼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힘이 지금 들어갔죠 아 바짝 들어가셨어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들을 수밖에 없는 한 번 더 치셔야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아 아 힘을 빼야 되는데 또 힘 뺐어요? 아 힘을 자택 들어가셨죠 그쵸 아 세 번 130 139네요 저는 8번 아이언으로 치겠습니다 자 너무 잘 맞은 것 같은데 너무 잘 맞은 것 같은데 아 아이고 아이고 올라가는 것 같다 올라가는 것 같다 아 그래도 다행이네 아 아이고 올라가나 저도 힘이 들어가는데요 99m 9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9번 아이언이면 그래도 대충 맞으면 갈 것 같은데요 갈 것 같은데요 네 30년대 클럽으로 오 올라갔어 나이스 5m 남겼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퍼터가 나오면 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 퍼터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퍼터를 못 보셨죠 어 뭐야 똑바로라고? 10m 4m 남겼다 오 조금 약하 약했네 예 그린빨에 그냥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게 지금 보면 아 이게 이게 이 브랜드 리더스 리더스 제가 까봐도 될까요 왜 까요 이쪽으로 좀 조금만 더 저도 이거 진짜 진품 명품 까는 것 같지 그래 진품 명품이야 이거 이 페이스에 적혀있는 브랜드 브랜드 이거 리더스 리더들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사실 바꿀까도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근데 공 굴리는 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걸 왜 바꾸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상당히 그립감이 좋아요 생각보다 아시겠지만 또 이 초보들이 의외로 또 퍼터는 초반에 잘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5m 좌측 세컵 너무 세다 이게 감이 그래서 나는 골프를 제가 또 싫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돈을 내고 적게 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좀 많이 쳐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오른쪽 아 여기 나오네요 우측 네컵 여기서 5m 보다 조금 더니까 그렇죠 아까보다는 좀 약하게 어 좋다 아 갑자기 거리를 맞추시는데요 다 안내를 해주는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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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나이스 나이스 일단 좀 앉으시죠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사실 우리 필쌤님 오시면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골프다 보니까 나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골프 치고 싶어 맞아요 그런데 그전에 말씀하신 야 633만원 이하는 골프 치면 위험하다 라는 부분이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맞는 얘기야 야 그런데도 골프를 치고 싶어 근데 은퇴 때까지 아니 은퇴래 죽을 때까지 치고 싶어 야 도대체 내가 얼마를 어떻게 벌어야 될까 633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의 월소득의 레저 문화에 써야 되는 비용이 15% 안 넘는 게 좋겠다 이거는 뭐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 심장님이 유튜브에서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은 매주 한 번 정도 라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라운딩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라고 봤을 때 말씀해 주실 때 얼마라고 했죠 제가 그린피 그 다음에 카트비 캐디피 가서 정말 정신이든 저녁이든 먹어야 돼요 일단 먹어야죠 필수 30만원에서 33만원 그렇죠 그린피 15만원 기준 맞아 33만원이면은 이게 우리가 보통 정말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일주일에 한 번은 라운딩을 나간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심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골프는 정말 계속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주에 한 번씩 나간다고 봤을 때 4번이면 지금 말해 주신 비용으로 얘기하면은 한 130만원에서 한 132만원? 뭐 이 정도가 골프에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133만원 정도를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일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아닌 은퇴소득 자본소득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그냥 나오는 걸로 나오려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600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1,600만원? 그러니까 1년에 1,600만원을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와요 들어와요 오토매틱으로 그냥 자본소득으로 이렇게 들어오려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 자본소득 자본소득의 그율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주식으로 봐야 되는지 예금금리로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뭐 예금금리로 보면 4% 정도 잡으면 뭐 간단합니다 계산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계산기 있으신 분들은 1년에 1,600만원 나누기 4%니까 1,600만원이 4%로 나오려면 0.04죠 0.04 1,600만원 나누기 0.04 하면은 정확하게 4억이 나옵니다 4억 4억 그러니까 4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면 4억이라는 돈을 가장 안전한 은행에 딱 박아놓고 거기서 자동으로 나오는 이자로만 내가 골프를 치겠다 그러면 4억 있으면 난 골프 치는 거 그러면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간단하네 뭐 그렇게 큰 돈 드는 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4억은 골프 비용만 나오는 거고 먹고 살 거는 다 또 있어야 되는 우리가 골프만 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는 거 어떻게 같으세요 우리 심장님이 보시기에 4억을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골프 회원권 비슷하게 내가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 4억은 난 골프로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은퇴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말에 필드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이면 2억인 거죠 2억인 거네요 네 2억 그러고 상품이 딱 나오네 한 달에 그냥 두 번 나가시면 2억 2억 네 번 나가시면 4억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심플해졌는데요 심플해졌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나가겠다 나머지는 대충 집에서 연습만 하고 똑딱이 연습만 하고 그러면 1억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 심플해졌어요 심플해졌죠 네 근데 와이프가 있으면 큰일 나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와이프도 골프를 사랑하고 나도 골프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일단 노후에 근로소득 없이도 무조건 골프 비용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치러가는 비용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8억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주택연금이라고 아세요 우리 심장님 같은 경우 주택연금 모르겠어요 주택연금이 뭐냐면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집에 살면서 내 집으로 연금을 받는 거예요 오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괜찮죠 내가 만약에 근데 이제 이게 내 집에 살면서 내 집에서 나오는 연금을 타면서 살다가 내가 나중에 언젠가 사망을 하면은 그걸 이제 LH공사가 그 집을 가져가는 거죠 만약에 빨리 죽으면 큰일 나네요 근데 빨리 사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까지 살지 못해서 못 받았던 연금 차액만큼 그 집값의 차액만큼은 상속을 합니다 자녀한테 오 그리고 뭐 100살 120살 살아서 내가 기본적으로 더 받았다 그래도 그거를 상원 청구하진 않아요 오 그래요? 예 근데 근데 주택연금이 듣기에는 너무 괜찮잖아요 근데 인기가 없어요 오 왜 그러죠? 왜 인기가 없냐 뭔가 내 집에서 내가 산다는 건 좋은데 뭔가 내 집에 계속 벽돌을 빼먹는다는 느낌 때문에 뭔가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억이라는 원금은 그대로 보장이 되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이자로만 골프를 칠려니까 4억이나 필요한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한 80 한 5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60세 은탐 25년 동안 그냥 나는 그 원금 없어져도 되니까 그냥 돈 부셔가면서 꽃감 빼먹듯이 쏙쏙 빼먹으면서 나 매주 골프 치러 갈 거야 그러면 4억까지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한 2억 5천? 아 이 정도만 있어도 85세까지 매주 골프를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목표가 이제 결론은 2억이든 4억이든 저금을 해야 되네요 거기까지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나라가 말이죠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는데 가구별로 최저생계비라는 걸 발표를 하고 최저생계비라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최저생계비 그러면 극빈층이 생활하는 생활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그냥 평상시에 문화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가 최저생계비라고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극빈층이 쓰는 생활비가 아니에요 난 2년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얼마냐 2024년 기준으로 지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월 133만 원입니다 133만 원 그러니까 133만 원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생활비야 그럼 한 달 그 생활비를 지금 골프로 다 태우는 거예요 또 묘하게 묘하게 들어맞네 이렇게 보면 또 야 누군가한테는 한 달 생활비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골프라는 운동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핑계를 대도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골프를 사랑하시고 은퇴 이후에도 내가 계속 골프를 치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결론은 다시 되돌아와서 633만 원 이하면 제가 골프할 때 조금 자제해야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그러니까 내가 633만 원의 소득이 안 되지만 골프를 포기할 수가 없어 우리 쪽은 많죠 우리 쪽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골프를 나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골프를 해 대신에 뭘 포기하냐면 술을 포기하세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저는 술도 안 해요 그래요? 골프를 하는데 술을 포기한다는 거는 술자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노후에 가까워질수록 친구도 지인도 가지치기를 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가지치기를 한다는 게 나쁜 의미에서 절교를 하고 사람을 안 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뭔가 이제는 조금 인간관계를 나이가 50, 60 넘어가다 보면 조금씩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너무 불필요한 어떤 그런 잦은 사교적 만남을 좀 자제를 하고 그리고 술을 포기한다는 거는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밀도는 좀 높이되 이렇게 범인은 조금 좁히는 그리고 대신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돈 들어가는 일들을 조금 자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뭐가 문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과소비라는 거는 골프도 쳐 술도 먹어 여행도 맨날 가 쇼핑도 엄청 해 이게 과소비지 나는 쇼핑은 좀 안 해 그리고 술도 안 먹어 그리고 막 차도 남들처럼 엄청 비싼 차 안 타 왜 내 사랑하는 골프를 하려고 그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술을 안 먹는데 쇼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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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